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스피너 컴포넌트의 유지얼로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유효하지 않은 날짜를 입력할 경우 경고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스피너의 데이터 타입 속성 값이 데이트인 경우 유지얼로 속성을 트루로 설정하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피너입니다. 데이터 타입 속성 값이 데이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스 탭으로 이동하면 유지얼로 속성이 트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날짜 2020년 13월 12일을 입력합니다. 경고창이 출력됩니다. 다시 한번 유효하지 않은 날짜인 2020년 11월 44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경고창이 표시됩니다. 이제 경고창을 표시하지 않도록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유지얼로 속성 값을 펄스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날짜를 입력합니다. 경고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유효하지 않은 날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경고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